경남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학교인 통영 욕지도 월량초등학교가 개교 100년 만에 교명을 욕지초등학교로 바꾸고 새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섬 인구가 갈수록 줄면서 전교생은 15명 뿐인데요. 주민들은 섬마을 학교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량초등학교가 개교 100년 만에 욕지초등학교로 교명을 바꿨습니다. 1924년 5월 13일 월량공립보통학교로 문을 열었는데 당시 행정구역인 통영군 월량면에 이름을 땄습니다. 1955년 욕지면으로 바뀌었는데도 교명은 70년 가까이 그대로였습니다. 욕지도에서 하나밖에 없는 초등학교인데도 섬 이름과 학교 이름이 달랐던 겁니다. 학교명을 낯설어 하고 욕지면에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보다는 통영시내에 있는 어떤 학교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통영에서 백길로 30여 미터 떨어진 욕지도는 어족 자원이 풍부해 조선 고종 때 어민들이 정착했습니다. 1910년대부터는 파시, 즉 바다 위에 어시장이 서면서 술집과 상점들이 질비했고 섬에선 보기 어려운 목욕탕, 당구장도 들어섰습니다. 1950년대는 돈벌이가 된다는 소식에 피난민들이 몰렸고 고등어와 멸치잡이가 한창일 때는 인구가 2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섬 주민은 2000년대 들어 크게 줄어 지금은 부속섬을 합해도 19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학교는 한때 14개의 분교를 거느렸지만 지금은 인근 연화도에 연화분교만 남았고 학생 수는 1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년 동안 7천 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올해 입학생은 2명입니다. 내년 봄엔 6학년 5명이 졸업하고 몇 명은 육지로 이사를 가기로 해 학생 수는 10명 이하로 줄게 됩니다. 교직원 수는 27명,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많아진 건 수년 전부터입니다. 주민들은 물론 교육청과 지자체까지 나서 인구와 학생 수를 늘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얼마나 버틸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욕주도에 살고 싶은 이런 학부모님들이 계시면 직장도 이렇게 준비해주고 주거시설도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주려고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여러 혜택과 교명 변경으로 욕지초등학교가 좀 더 오랫동안 섬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